안녕하세요. 자, 오늘 할 게임은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입니다. 이전에 어... 트레일러 영상으로 굉장한 그리픽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었는데요. 어... 저는 또 이런 게임을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투커맨 쫘이던냐 타초타초짜 살아있는 차미네이 시작하자마자 차차차차차차차 차미네이 아 차민이님 감사합니다 오영택님 시작하자마자 10개 감사합니다 어 또 제가 투컴으로 되어있고 이 게임 프로브로 돌리겠습니다 한번 프로브로 한번 돌려볼게요 어 채트 버블 어 뭐야 이건 아니구나 모션 블러 필름 그레인 뭐야 다이나믹 테셀리션 이건 뭔지 모르겠고 스케일 최대로 올리고 에픽 아 하이 이상이 에픽이네요 에픽으로 다 올리겠습니다 에픽 에픽 하이 자 화면은 윈도우디드 풀사이즈로 바꾸고 에픽 세이브 좋아요 프로브입니다 아아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데요 뭐야 아이고 쪼 쪼쪼쪼 쪼쪼 쪼쪼 쪼 쪼쪼쪼 쪼쪼로있네 하모하마 살아있네 하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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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하마 Prem 하모하마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플레이어 엄청 많네 핑 제일 낮은대로 들어갈까요 한국서버인가 아무퍼 타이완서버 아시아서버 오후 5시 타일랜드 조잉 저는 아시아 서버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가 제일 핑이 좋네요 바로 들어가지네 아크 아크가 방주란 뜻이거든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거 다음 파트에서 토론하지 마세요 채팅창 지저분해집니다 아 렉걸려해 아 렉걸려해 줄임말이야 아 렉걸려 오오 프레임 드랍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떠 있는데 잡소리 하지 말란 뜻이에요 다음 파트 안 켜 자꾸 그러면 뭐야 이거 이거 아예 커스터마이징 아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네 어 조졌다 이거 이거지 야 이거지 야 이거지 야 어 조진다 이거 얼굴 조졌다 잘생겼어 야 이거 일본 AV 배우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렇게 생긴 사람 있거든요 일본 AV 배우 중에 유명하잖아 그냥 스폰 리전은 뭐예요 웨스턴 우린 동쪽에서 태어나죠 서바이벌 네임 도그셀피쉬 자 핸드 아 손 짱귀엽다 야 아 짱귀여워 하하하하 아 짱귀여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짱귀여워야 몸은 줄나 크게 머리통 쪼끄맣게 머리통 쪼끄맣게 하하하하 이틱 이틱각 아야 배땡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좀 토 나온다 배 배 좀 제대로 만듭시다 배 배 너무 너무 토 나온다 됐다 이 놈은 준수하지 뭐 뭐 모빈인줄 알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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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크리에이트 뉴 사바이버 아 여긴 어디지 아 아 이거 뭐야 프레임 드랍 디졌다 이거 지금 와 와 그래픽 얼마나 조지는지 그 프레임 드랍 뒤졌다 이거 지금 저거 하는 것 같거든요 3D 게임 그거 테스트하는 거 있지 와 그래픽 미쳤다 그래픽은 미쳤는데 프레임 드랍 미쳤네 바이적화 라고 바이적화야 이거 완전 그 그래픽 그거 있잖아 뭔지 알죠 이거 뭐야 왜 거시기 같은 게 이렇게 떨어졌어 텐가 이거 그래픽 그 체크하는 거 거시기 있잖아 그거 같다 와 우주선이 있네요 와 야 그래픽을 좀 내려야 되겠는데 그래픽을 하이로 좀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했다가는 프레임 드랍되면은 살 수가 없어서 어 요거 요건 좀 낫네요 하이로 하니까 좀 나으네요 뭐 때문에 이랬을까 어 에픽까지도 안 된다 내 컴퓨터도 누가 나 부르는 거야 저 780Ti 호프 플러스 타이탄까지는 아니어도 타이탄 타이탄 급에 올라선 오버 클럭 모델인데 개 같은 거 이거 근데도 프레임이 드랍이네 웬만한 웬만한 그래픽 카드로 못하겠는데 3인칭? 3인칭 있나? 뷰뷰뷰뷰뷰 뷰뷰뷰뷰뷰뷰뷰뷰뷰뷰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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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휠 돌리면 3인칭 돼요? 구라 쳤네 어 구라레이션 어? 아 이렇게 생겼구나 으 좋아 잘생겼어 은근히 야 이거 들어 야 이거 들라고 아 곡괭이가 있고 불이 있고 자 2번 들면 불을 들고 1번 들면 곡괭이 들고 벌써 저녁이 되는건가요? 여기가 아마 우와 물그래픽 미쳤다 나 추워? 나 왜 추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떻게 따뜻한데로 가라는데 여기 춥다는데 저기 추운건가? 왜 추워? 공룡이다 오 공룡 안녕 안녕 아 재료 채집해서 뭐 만들어야 돼요? 공룡이 바로 옆에 있어서 모빈 척하고 가볼까? 저기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빈 척하고 때린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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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줌넘기네 아이 나무를 캐갖고 캐야돼 오 오 오 먼지나는거 봐봐 음 나무 껍질인거 같은데 덱츠? 캐치 캐치 캐치가 뭐야 아 주먹으로 치면은 피가 조금씩 달아요? 되게 사실적으로 만들었다 이거 오큘러스 기반으로 만들었는지 오큘러스 사용해서 하려고 만들었는지 약간 화면에 상태가 거시기하네요 약간 답답함이 없지않아 있네 와 이거 뭐야 모바일이네 이거 내 손목에 있는거 모바일 거시기였네 자 어 어 지금 인벤토리 아이템이 스파이시맨 인펜 어쩌저쩌구 이거 내 주민등록번호 같고 아이템 스킨 다 아이템 스킨만 있네 갑옷 옷 이거는 뭐 껍데기고 컷 유즈 아이템 크래프트 레이블 이거 만들려면 우드 하나에 핀트 핀트 하나에 스톤 하나? 핀트? 플린트? 플린트 플린트가 뭐지? F-R-I-N-T 플린트 플린트가 뭔가요? 싱크가 밀려? 싱크가 밀려요? 아 부시돌이야? 아 부시돌이야? 뭐하는 소리야? 레벨업? 오오오오 레벨업! 뭐 어쩌라고 레벨업했네 의미가 없음이니더아 조우도 무의미 데쓰 아이 개어두어 아 빨리 토치 만들어야 되는데 추워가지고 지금 돌멩이를 좀 캐야되겠다 아 우측 하단에 추첨과 즐겨찾기 밑에 스탯 아 스탯 여깄네 스태미나 워터 후드 밀리 데미지 무브먼트 스피드 크래프팅 스피드 어 아무래도 초반에는 체력이죠 초반에는 체력입니다 뭐야 이게 옷 만드는거야? 아 아 아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하고 맨 처음에 캠프파이어하고 옷 만들어야되겠다 옷 아니야 무기? 스톤 헤쳐? 돌 도끼? 돌 도끼가 있어야지 뭔가 물건을 계속 만들겠지 좋았어요 자 스톤 이거는 아 다 부시돌이 필요해 부시돌 어디서 얻어요? 어 밤 됐어 아 미친 아 미친 트리케라톱스야 아무것도 안보여 아 사람 살려 아이 잠깐만요 부시돌 어디서 얻죠? 돌에서 얻어? 부시돌? 여기 돌있으니까 여기 돌에서 부시돌 좀 얻읍시다 여기 안되는거 같은데 이거 아닌거 같은데 거기 스톤 돌은 안되나본데 무기를 때려야 된다고? 저 강가 있는데 돌맹이들 있으려나? 어 저기 사람있다 여기 사람 고기 캔다 근처에 돌맹이가 있으면 돌맹이를 좀 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거 돌맹이 그냥 못먹어 이거? 이거 이거 돌맹이 아니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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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어? 비가와 추워 죽겠는데 야 우와 저 위에 라이트 뭐에요? 저 라이트 여기까지 미쳐 뭐야? 별이야? 방금 뭐야 어? 어? 어 저기 사람들 불편하다 물속에 그거까지 다 해놨네 물속에 거시기들 플라그마 플라그마 뭐라그러냐 그거 저 불있는데까지 가겠습니다 저 불있는거 누가 토치 들고 뛰는 느낌인데 저거 약간 느낌이 여기 아 그래 플라큰턴이 우리 여기야 여기 저 사람 따라가자 어 밝어 어 밝어 어 밝어 좋아 아 따뜻해 같이 갑시다 흐흐흐흐흐흐흐 아이 몸 아니야 이씨 몸 아니야 야아 노어택 노어택 몸 아니야 나 이렇게 생겼어도 몸 아니야 아니라고 몸 아니라고 야 잠깐만 불좀 쐬자 아임 아임 콜드 아 아이씨 얘 왜이래 그래 나는 오늘 밤만 지나면 돼 너 오늘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런식으로 해서 오늘 밤 나랑 같이 지내 저 지금 시작한지 15분 정도밖에 안됐어요 재밌는지 안재밌는지 판단하기 이릅니다 지금 그 뭐냐 하면 첫날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와가지고 문 똑똑 두들기고서 아들 학교가서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? 라고 물어보는거랑 똑같애요 전학갔는데 전학간 첫날인데 사귈 시간을 줘야 사귀지 사귈 시간을 줘야 사귀지 아니 돌을 어디서 캐는거야 돌만 캐면 나도 저 토치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다 안장하네 아 아 껴다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아이 진짜로 아이 참 아 됐다 나 그냥 지나가면서 똥싸고 있어 보실어 오 오 오